저희는 오늘 쿠쿠오카 가려고 여기 아 추워 문서역에 왔습니다 지금 새벽 5시 정도 되는데 저희가 8시 비행기라서 여기 왔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쿠쿠오카는 날씨가 한국 날씨보다 따뜻하다고 해서 이것만 입고 왔는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추워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새벽이라서 먼지에 더 춥습니다 까닭을 통해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4월 맛있게 먹겠습니다 샐러드, 호박 샐러드 역시 짜장버버를 먹습니다 저는 교통작자의 종을 운반하는 에어포터입니다. 손님만 충분히 드세요. 네? 아니요? 멀다고 하는 게 뭐. 고맙습니다.